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의 역사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참된 승리가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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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쁘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한 신분의 위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 온 원망마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한 신분의 위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온 원망마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심심한 신분의 위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2023년도 우리 WRC 주제곡인 기도의 망대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고 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힘으로 우리의 역사심으로 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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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나를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길 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고 구원하시길 감사해 나만 가는 나를 건져주시길 다 감사합니다 열밤할 나에게 미래를 주시 재림주를 나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황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삼이 하나님이 은혜 콩대게 하소서 고자에 범쳐 나의 하숨 되게 하소서 신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고자에 고자에 하소서 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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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고자에 고자에 하소서 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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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의 맘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참이 하나님이 그의 벅 되게 하소서 고사의 벅 전하니 다 슬픈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니 난 되나 되게 하소서 그룹님 파워 그룹님 파워 그룹님 참네 그룹님 셔 그룹님 셔 그룹님의 기념 그룹님 셔 그룹님 셔 그룹님 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박수꾼 되게 하소서 시계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올 여름에 계속해서 불릴 겁니다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망대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천하길 하소서 천하길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나를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길 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심장 앞이로 구원하시길 감사해 가망하는 나를 가망하는 나를 던져주심을 다 감사합니다 열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책임주를 다 찬양합니다 책임주를 다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황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성사님 하나님이 블랙홍 되게 하소서 고자의 것 전하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신혜의 빛을 바라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 빠진 자를 봉해하는 나를 내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던져 내는 하수꾼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하수꾼 되게 하소서 뜨거운 문화 속에 빠진 무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뜻으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언제나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산이 하나님이 불행평 되게 하소서 고자의 꽃 전하는 가슴은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그룹니 파워 그룹니 파워 그룹니 잘래 그룹니 미션 그룹니 소 그룹니 그룹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정사님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쳐 나를 다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패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